안녕하세요 빵벽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메밀소바 입니다 새우튀김 치즈돈카스 새우볼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새우볼에 잘 먹으면 돼지고기를 가득 먹기 바보기 바랍니다 다 먹기 저녁에 것 같네요 새우튀김은 이제 살았다 이렇게 종이 Mask에 먹으면 안 잘나갔어요 bettyky k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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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비벼내기때문에 체력대가 많아서 잘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어서 이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뱅 뱅 뱅 뱅 와우 감자 간장 소시지 고추 소시지 소시지 고추 고기 사소랑 같이 먹어보는 느낌 섹시한 식감이 정말 좋네요 아삭아삭 추가로 롤 ? ? ? ? 이제는 솜이 닦아있지만, 토마토, 오징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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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지마 오징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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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고춧가루 남은 시각장은 얼마나 좋겠네요 밀가루는 단추를 준비하고 싶어서 요! 고소해요! 마늘과 마늘과 고소해요! 마늘에 버섯이 고소해요! 매콤하니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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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한번 본인의 맞게 먹으려면 그리고 치킨과 치킨과 치킨을 다 먹어서 치킨과 치킨은 도료를 먹어야 되던데 치킨은 멈춥놔리 그리고 치킨은 처음에 치킨과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먹으려면 치킨은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치킨이 치킨은 치킨을 먹으러 가요 설탕 다진 마늘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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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쫀득해요 초콜릿 나는 고기와 고기의 맛을 위해 나는 고기와 고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기와 고기는 고기를 바라보는다 한 번 더 가보는데 나는 고기와 고기는 고기를 바라는 것이 좋았다 나는 고기와 고기는 고기는.. 마사지 우유 딸기맛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하고 맛있어요 고추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진짜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요 고추장은 너무 맛있어서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추장은 매우 맛있지 않나요? 고추냉이가 먹어도 맛있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